아 너무 흥납니다 댁에서도 다 젓가락이라도 두드리면서 장담 맞추고 계시죠? 이것이 바로 우리 가락입니다 얼씨구! 좋습니다 다음 순서는 또 무엇이냐? 이번엔 노래를 들었으니 춤을 한번 봅시다 그려 자 소고놀이라 소고놀이란 무엇이냐? 3도 농악가락 중에 자진머리 시작해서 휘무르르 끝난 아주 흥겨운 대목이 있는데 소고제비가 등장하여 판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던 것이었다 얼마나 멋지고 재밌는지 한번 보여주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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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